뭐던가요? 엄브라일러 엄브라일러 어떻게 쓰나요? U.N.B.N.E.L.A.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어 어 엄브라일러 어 음 그래서 얘는 라 엄블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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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엄블랄라야 엄블랄라지 이게 어떻게 엄블랄라야 엄블랄라지 엄블랄라 엄블랄라 응 우산은 엄블랄라지 엄블랄라 엄블랄라 이게 어떻게 엄블랄라를 들이냐나 엄블랄라라 들리는데 엄블랄라 니가 쓴건 엄블랄라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엄블랄라 니가 쓴건 엄블랄라 엄블랄라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엄브렐라 뭐가 차이가 있는거지 너는 엄브렐라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엄브렐라 엄브렐라가 아니구요 이 친구야 엄브렐라라 엄브렐라 엄브렐라가 아니고 엄브렐라 엘소리하고 알소리는 소리내는 방법이 완전 정반대거든요 알은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혀를 들어봐 혀를 들고 목구멍 쪽으로 집어넣고 엄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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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브렐라가 아니구요. 엄브렐라 계속해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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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좀 그런 거 모르는 거 같은데 많이 틀렸어 응 많이 틀렸을 거 같은데 아유 내 눈치를 보지 말고 네가 시험 쳤을 때 메타 인지를 하시라고요 두 개 틀렸을 거 같애? 어 맞아 두 개 틀렸을 거 같애 고쳐오세요 와우 고쳐오라 그러면 다시 공부하고 나서 시험지 뒤집어 놓고 안 보이게 다시 공부하고 나서 고쳐오란 말입니다 네 오케이